네 이번에 함께 할 문제는요 우리 2009년 4월 학평 가역 21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문제를 좀 살펴보면은 로그 함수에 대한 부등식을 푸는 건데 조금 특이한 게 이제 뭐야 이렇게 이제 절대값이 지금 로그 3의 x 로그 3의 y 여기에 지금 달려있는 형태예요 그랬을 때 이제 얘네들을 만족하는 그런 점 xy에 대해서 뭐 이런 애들이 지금 xy에 대해서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거의 최대값을 이제 라지 m이라고 하고 최소값을 스몰 m이라고 하자라고 했었을 때 이제 라지 m 더하기 9n값을 구하자라는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지금 잘 접근을 못했다라는 얘기는 이렇게 접근했을 가능성이 커요 이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는 이 식을 그냥 아무 의미를 두지 않고 그냥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게 뭐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문제를 풀 때 이런 식들에 대한 우리가 의미를 조금 파악해 본다라고 한다면 이거의 최대값 자체를 우리가 이제 m이다 라고 하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이제 라지 m이다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쵸 마찬가지로 이거의 최소값 자체는 스몰 m이다 라고 한다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스몰 m이다 이렇게 될 수가 있다고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제 무슨 식이 보여 우리가 얘를 원으로서 바라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쵸 그래서 이 식 자체를 이제 원으로 이제 생각을 해주고 결국 이 m이 의미하는 게 뭔데 얘는 지금 이제 이 사진이 원래 반지름의 제곱짜리인 거잖아요 아 그러니까 얘가 지금 최대가 된다라는 것은 이 값 자체가 최대가 된다라는 것은 반지름의 길이의 제곱이 최대가 된다라는 얘기가 될 거고 그 얘기는 당연히 반지름이 최대가 되면 되겠구나 이 얘기인 거지 아 마찬가지로 얘도 이 m 얘는 최소값인데 얘가 지금 이제 반지름 제곱인데 얘가 최소가 된다는 얘기는 r제곱이 최소가 된다는 얘기인 거고 그 얘기 자체는 반지름 자체가 최소가 됐었을 때인 거구나 라는 식으로 이제 원으로서 좀 접근을 해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훨씬 더 이 문제를 스타트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뭐를 이제 좀 접근을 해야겠다 이 부등식의 그 자체의 이제 식만으로 바라보지 않고 얘를 우리가 영역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래프 상에서 좀 볼 수가 있겠구나 라고 이제 접근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고난도 문항을 풀 때는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제대로 이제 해석하는 거 이것부터가 이제 잘 돼야지만이 스타트를 할 수가 있어요 대부분의 친구들이 선생님 이런 문제 어떻게 접근해요?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친구들이 잘 있거든요 근데 그런 친구들은 항상 이제 기억을 하세요 문제에서 주어진 그 말을 다르게 우리가 좀 해석할 수 있어야 돼 예를 들어서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있었을 때 나 너 좋아해 사랑해 이런 말 자체를 직접적으로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 야 너 오늘 좀 뭔가 예쁜 것 같기도 하고 오늘 좀 뭔가 좀 얼굴이 좀 더 좀 갸름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좀 예쁘다 이런 식으로 돌려 말한단 말이야 평가원이나 수능에서도 그래요 이 문제 자체를 직접 너 예뻐 너 사랑해 이렇게 안 주고 빙 둘러 말한다고요 그래서 그 안에 숨어 있는 그 말 자체를 잘 좀 해석했으면 좋겠어요 네 잡담이 나왔는데 한번 이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 문제 자체는 이제 어떻게 접근을 하겠다 이 식 자체를 우리가 부둥식의 영역의 관점에서 이제 생각을 하겠다라는 거죠 즉 그래프를 그리겠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랬때 얘는 지금 또 문제가 뭐야 절대값이 들어있거든 그쵸 근데 절대값? 절대값 나오면 뭐 해야 돼? 절대값은 뭔가 감옥 같은 존재예요 무조건 탈출시켜야 돼 근데 그 탈출시키는 방법 자체는 기본적인 절대값에 대한 개념만 알면 어렵지 않죠 이 절대값 A라는 것은 이 안에 있는 값 자체가 양수면 그대로 A 요렇게 나오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 안에 있는 값 자체가 음수가 돼버리면은 마이너스 달고 나와 요건 거라고 그치? 근데 문제는 뭐야 얘가 지금 안에 있는 게 양수니? 음수니? 이것도 이제 헷갈려가지고 지수함수랑 헷갈려서 얘 무조건 양수에 이러면 안 돼요 로그함수의 치역 자체는 실수 전체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어요 그 케이스를 뭐 해주면 돼? 나눠버리면 되겠죠 네 케이스 나누기입니다 첫 번째 어떻게 됐었을 때 로그 3의 X가 얘도 양수고요 그 다음에 로그 3의 Y도 양수예요 요런 조건 이제 하나가 있을 수가 있을 거고 마찬가지로 두 번째는 어떻게 0보다 작았을 때 그쵸? 그리고 얘는 이제 0보다 크거나 같아도 되는 거겠죠? 이렇게 갈까? 얘를 큰 거부터 갈까? 상관없어요 얘가 이제 크거나 같았을 때 얘는 이제 0보다 작다 이렇게 두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얘가 이제 0보다 다 작거나 같고 마찬가지로 얘가 이번에는 이제 0보다 크거나 같고 사실 이 등호는 둘 중에 하나만 들어가도 됩니다 네, 여기에 음수가 들어갔으니까 0이 포함 안 됐으니까 아까 우리가 여기 0을 포함시켜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마음대로 하시면 됩니다 얘도 이제 0보다 작았을 때 0보다 둘 다 작은 케이스 요렇게 이제 네 가지 케이스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 이런 조건 하에서 이런 조건 하에서 우리가 이제 저 부동식을 풀어본다라고 한다면 얘가 둘 다 양수라는 얘기 자체는 절대값이 어떻게? 그대로 그냥 안에 있는 애들끼리만 지금 튀어나오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로그 3의 X 플러스 로그 3의 Y가 얘가 이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쓸 수가 있다고 근데 이렇게 지금 식 자체를 그냥 이렇게 보면요 우리가 지금 밑이 똑같고 로그의 뭐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덧셈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니까 무슨 식을 쓸 수 있어? 얘네들을 우리가 진수끼리의 곱으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요 식 자체를 로그 3의 X와 이렇게 다 그냥 곱해버려 로그 성질이 있으니까 근데 그 값 자체가 2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결국에는 XY값 자체가 어떻게 돼요? XY값 자체가 얘가 사실은 로그 3의 3의 제곱 즉 로그 3의 9가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밑이 1보다 큰 상태에서는 로그 함수가 무슨 함수니까? 증가 함수니까요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다? 이때 XY값 자체가 바로 이제 요 부동식 따라가면 되는 거지 진수끼리도 그쵸? 그래서 요런 식 하나가 이제 첫 번째에서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때가 언젠데? 이 로그 3의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로그 3의 Y가 0보다 크거나 같았을 때만 그런 거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이때는 X가 3의 0제곱 즉 1보다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Y값 자체가 3의 0제곱 즉 1보다 크거나 같았을 때 성립된다라는 얘기예요 그쵸? 그래서 여기다 이제 한번 써놓으면 조건이 중요해요 얘가 지금 X와 Y 둘 다 뭐 했을 때다? 1보다 크거나 같았을 때다? 요렇게 이제 세팅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 방법으로 또 가볼게요 요렇게 돼버리면은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X의 범위 자체는 뭐가 될 거고 걔는 1보다 크거나 같았을 때고 얘는 거꾸로 1보다 작았을 때야 요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두 번째 케이스는 X가 1보다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Y가 1보다 작았을 때인데 여러분 조심하셔야 될 거 있죠 로그 부등식 로그 방정식 무조건 얘 좀 먼저 생각하고 가줬으면 좋겠어 무슨 조건? 네 진수 조건이요 절대 빼먹지 마세요 우리가 로그 방부등식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가장 기본적인 개념인 건데 이 진수 조건을 무시해서 이제 틀리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진수 조건은 뭐예요? 얘는 항상 어때야 돼? 진수 값은 항상 양수여야 돼 요게 약속이란 말이야 그쵸? 그래서 얘는 이제 무조건 양수여야 되는 거니까 사실은 Y가 1보다 작긴 하지만은 뭐보다는 크다? 0보다는 크다? 요렇게 이제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 상태에서 이제 또 풀어보면 어떻게 되나 보자 자 로그 3의 X는 양수니까 안에 거 그대로 튀어나와 즉 로그 3의 X 요렇게 생기고 그 다음에 로그 3의 Y는 음수야 그러면은 마이너스 달고 나오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로그 3의 Y야 요렇게 이제 만들어집니다 어 그러면 얘가 지금보다 얘가 지금 2보다 작거나 같아요 요걸 풀어주면 되는 건데 얘도 마찬가지로 우리 밑이 똑같고 로그의 빼기로 이루어져 있는 거니까 진수끼리의 뭐랑 똑같다? 진수끼리의 우리 나누기랑 똑같다 라고 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로그 3의 Y분의 X야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Y분의 X가 어떻게 된다 Y분의 X가 얘도 마찬가지로 우리 부동식 풀어주면 1보다 큰 거니까 그대로 가면 된다 3의 제곱 즉 9보다 작거나 같아요 이렇게 풀어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쵸? 음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다 쓸게요 세 번째 세 번째 보시면 얘도 마찬가지로 이때는 어떻게 된다 X의 범위가 3의 0제곱 1보다 지금 작다 요런 상태고 얘는 Y가 3의 0제곱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상황인 거니까 X가 1보다 작고 그 다음에 Y값 자체는 1보다 크거나 같다 요렇게 써주면 되는 거겠죠 근데 마찬가지로 X 자체도 진수가 되는 거니까 요거 절대로 빼먹으면 안 된다고 0과 1 사이도 요렇게 가셔야 됩니다 네 그랬을 때는 이제 어떻게 되는 것이냐 봤더니 이때 지금 로그 3의 X는 음수가 되는 거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요렇게 튀어나오면 되는 거고요 얘는 지금 양수 거니까 고대로 튀어나오면 되겠지 그래서 플러스 로그 3의 Y가 걔가 지금 이제 2보다 작거나 같아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밑이 지금 같고 빼기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진수길에 나누기로 바뀌는 건데 이번에는 여기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어요 즉 얘가 분모로 가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래서 그때는 X분의 Y가 2보다 작거나 같아 요렇게 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아니죠 2가 아니라 3의 제곱인 거죠 9보다 작거나 같아 요렇게 이제 만들어지는 겁니다 네 마지막 네 번째 이때는 둘 다 어떻게 돼 올 때는 둘 다 이제 얘가 이제 0보다 작고 얘도 0보다 작은 상태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때는 X값 자체가 이제 1보다 작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Y가 1보다 작은 상태예요 하지만 진수 조건을 우리가 적용시켜줘야 되는 거니까 0보다 크고 0보다 크고 그 다음에 X도 1보다 작고 Y도 1보다 작은 상태다 요렇게 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얘는 둘 다 음수가 붙는 거니까 잘 봐봐 로그 3의 X 음수부터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달고 나와야 돼요 마이너스 로그 3의 X 마찬가지로 얘도 지금 음수가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달고 나와야 돼 그럼 마이너스 로그 3의 Y 걔가 지금 2보다 작거나 같아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럼 쌤이 양변에다가 음수 곱해줄게요 마이너스 1 곱해줄 건데 그러면 플러스 되고 플러스 되고 마이너스 되는데 그때 부등호 방향 반드시 바뀌어야 됩니다 그렇죠 왜 부등식에서는 양수 곱하는지 음수 곱하는지 완전 중요하잖아 방향이 바뀐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 좀 주의해 주시면은 마찬가지로 로그끼리에 우리가 덧셈으로 바뀌는 거니까 마찬가지다 그러면 얘가 이제 바로 가있게요 X Y 값 자체가 3의 마이너스 2제곱인 거니까 9분의 1보다 크거나 같아요 요렇게 이제 4가지의 케이스가 나온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를 하겠다 우리가 구해놓은 범위를 가지고서는 영역을 한번 표시를 해보겠다 그 얘기인 거죠 쌤이 옆에다가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어차피 X Y 다 양수인 범인 거니까 우리는 1, 4분명만 필요해요 1, 2, 3, 4분명 다 그릴 필요도 없어 이렇게 볼 건데 기준 자체가 이제 뭐 1 여기다 쓸까요? 1 그 다음에 여기도 뭐 여기다 쓸까? 1 1 요렇게 이제 한번 돕시다 그러면 잘 보세요 자 X가 1보다 크거나 같고 Y가 1보다 크거나 같대 근데 X Y라는 이게 곱하기의 꼴로 지금 놔둬버리면은 함수로서 보이지가 않아 함수라는 것은 X와 Y의 관계식 또 Y는 어떤 X에 대한 식 이게 편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식을 좀 변형시켜주면은 Y는 X분의 9보다 작거나 같대 어차피 X값 자체는 항상 양수기 때문에 부동호 방향 그대로일 거거든 그치? 그래서 요거를 이제 체크해주면 되는 건데 어 얘 무슨 함수? 유리 함수다 그리기 좋죠 그래서 1 넣었을 때 이런 거 좀 찍어보세요 이렇게 이제 9 지날 거고 9 넣었을 때는 1 이렇게 지날 거니까 정근선이 X축 Y축이잖아요 그래서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진다 요렇게 그려지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얘가 지금 무슨 그래프다 Y는 X분의 9가 되겠다 근데 그것보다 어떤 부분인 거니까요 작은 부분인 건 요게 되겠지 그치? 이따 표시 한번 해볼게요 근데 근데 우리는 지금 X도 1보다 크거나 같고 Y도 1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에서만 저 그래프가 지금 소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요렇게 있었을 때 얘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크거나 같으면서 요 X분의 9보다는 지금 작은 영역이 되는 거니까 요 영역이 지금 되겠구나 라는 것도 좀 체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두 번째도 얘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좀 보기 쉬운 함수 Y는 요런 꼴로 바꿔버리면 어떻게 돼요? 얘는 Y는 넘겨주면 9분의 1X보다 크거나 같아 어? 얘는 무슨 함수지? 우리가 이거 등호 없다라고 두면 Y는 9분의 1X 즉 직선의 형태가 되는 거겠죠 그쵸? 이때는 어떻게 그려지냐면 9였을 땐 1을 지나고 똑같네? 1이었을 때는 이제 뭐를 지나야 9분의 1을 지나겠죠 그래서 대충 뭐 요정도에 이렇게 있었을 때 요런 직선이구나 원점도 지나야 되는 거니까 요렇게 이제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대충 여기가 지금 조금 그림나 조금 이상하긴 한데 9분의 1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것보다 윗부분이요 그것보다 큰 부분이기 때문에 요거보다 연두색보다 위에 부분이 지금 우리가 원하는 영역이고 사실상 X가 1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 이것도 또 고려해줘야 돼 1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 근데 0과 1 사이 Y값은 0과 1 사이여야 되거든요 그 얘기는 결국에는 요것도 만족하고 0과 1 사이도 만족하고 연두색보다도 위에 있어야 되는 거니까 요형력이 되겠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선생님이 조금 헷갈리니까 요게 우리 아까 1번 구한 거고 지금 요형력이 지금 2번 이렇게 적어놓을게요 그 다음에 세 번째도 얘는 또 이제 어떻게 바뀌어 얘도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의 형태로 바꾸면 Y는 9X보다 작거나 같은 함수 요렇게 이제 만들어지는 거겠죠 그럼 얘도 Y는 9X 직선의 형태야 그쵸? 그러면 1 넣었을 때 9 지나고요 그 다음에 원점을 지나는 함수인 거니까 요렇게 또 직선이 만들어지겠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쵸? 얘는 이제 Y가 더 작은 형력인 거니까 요 밑에야 이 연두색깔 이 방금 그린 연두색깔 직선의 밑에 부분인 건데 얘도 이거 고려해줘야지 어느 부분만 필요해요? 우리는 0과 1 사이인 동시에 1보다 큰 형력인 동시에 얘보다 작아져야 되는 거니까 어느 형력이에요? 요기가 되겠네 그쵸? 그래서 얘가 지금 우리가 3번 형력이다 라고 둘 수가 있다는 거지 그 다음 네 번째 이때는 어떻게 된다? 얘는 이제 Y가 이제 넘겨주면은 9X분의 1 요렇게 이제 만들어집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무슨 함수다? 얘도 지금 유리 함수예요 얘도 이제 좀 자표를 좀 찍어봐야 될 것 같은데 1 넣어주면은 얼마 나와? 1 넣어주면은 지금 9분의 1 나오는 거니까 요기다 이렇게 찍히겠죠 그쵸? 요렇게 찍힐 거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지금 얘를 1 만드는 거? 그런 거 이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럼 X에다가 뭐 가지러 가야 돼? X에다가 9분의 1이 지금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1 넣으려면 9분의 1이어야 되는 건데 아까 요 직선 잘 보시면은 얘가 지금 무슨 직선이었어? 얘가 지금 3번에서 구했던 Y는 9X 직선이었단 말이에요 어? 그 얘기는 요기 지금 1을 만족하는 요 X값이 지금 9분의 1이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치? 그 얘기는 요게 지금 또 요기도 지금 지나야 된다는 얘기죠 아! 이 Y는 9X분의 1이라는 직선은 지금 9분의 1,1에서도 지금 만나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실은 이 교점 자체를 이제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요런 점들 가져서 바로 가긴 했는데 이게 잘 보이지 않는다라는 친구들은 연립하시면 됩니다 연립하셔서 교점을 잡고 찾아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요 지금 상황에서는 바로바로 지금 값 자체가 지금 보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그냥 바로 간 거예요 네 그래서 요거 그려주게 되면은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Y축과 X축을 점근선으로 갖는 요런 유리 함수의 형태다 라는 거 알고 있고요 얘보다 지금 Y값이 큰 거니까 위쪽에 놓여 있어야 돼 위쪽에 놓여 있는데 범위 자체가 X가 0과 1사에 Y가 0과 1사인 거니까 위쪽에 놓여 있으면서 0과 1사에 0과 1사에 있는 영역은 요 영역이 되겠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요기가 지금보다 4번 영역이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다 했어 이게 뭐다 이 지금 문제에서 저 절대값이 이보다 작거나 같다 저 부등식을 만족하는 P들이 요기 안에 다 지금 있는 거예요 지금 쌤이 지금 1번, 2번, 3번, 4번 영역에 그쵸? 쌤이 왜 합집합한 거죠? 이거 우리 까먹으면 안 돼요 이런 경우 또는, 이런 경우 또는, 이런 경우 또는, 이런 경우 또는, 또는 합집합이다 네, 그래서 지금 다 합한 영역 자체가 우리가 원하는 영역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두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요, 우리가 이제 뭐를 구하기로 했었다 X제곱 더하기 Y제곱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기로 했었던 건데 얘가 최대가 된다라는 걸 우리 어떻게 보자고 얘 R제곱 이렇게 두면은 무슨 방정식인 거니까 원의 방정식이 되는 거니까 얘가 뭐가 되는 거? 얘가 최대가 된다 그 얘기는 다시 얘기해서 반지름이 최대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때 우리가 원하는 값 자체가 라지 M이다 라고 줄 수가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얘가 지금 이제 뭐가 됐었을 때 최소가 됐었을 때가 우리가 원하는 스몰 M이야 이렇게 이제 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얘를 그냥 이 상태로 보면은 도대체 어디를 지났을 때가 최대가 되는 건데 어떤 점이었을 때가 최대가 되는 건데 모른다고요 그쵸? 그래서 얘를 우리가 원으로서 도형으로 바라본다라고 한다면 훨씬 더 쉽게 접근할 수가 있어요 심지어 지금 이 원이라는 것은 지금 원의 중심이 또 얼마야 0,0이잖아요 그쵸? 그럼 봐봐봐 자 XY라는 것은 이 영역에도 있고요 이 영역에도 있고 마찬가지로 이 원 위에도 있어야 되는 점인 거예요 원 위에도 있는 점들이 이제 XY다 라고 생각해 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어디를 지났을 때가 반지름이 가장 작은데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건데 예를 들어서 한번 봅시다 이 원 자체가요 이렇게 생기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되면은 이 영역에 지금 맞나? 안 맞나? 안 만나죠 그럼 XY는 여기 있어야 되는데 지금 원 위에 있어야 되는 거니까 절대로 동시에 발생할 수가 없어 그럼 이렇게 점점점점 커지다가 어떻게 됐었을 때? 어떻게 됐었을 때? 이렇게 뭐 했었을 때? 접했었을 때? 그 무슨 얘기예요? 지금 이 노란색에서 유리 함수에 가장 볼록 튀어나온 점이 있잖아 걔랑 만났을 때 걔가 가장 마중 나왔잖아요 선생님이 이제 배처럼 배가 이제 마중 나온 것처럼 가장 이제 볼록 튀어나온 그 점이 원이랑 만났었을 때가 그때가 뭐가 된다? 가장 속값이 되는 거죠 반지름 자체가 그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상황을 식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합시다 어떤 상황이냐면요 이 X제곱 더하기 Y제곱 얘가 지금 원인데 그쵸? 걔와 지금 일단은 뭐 한 거야? 교점을 갖게 되는 거죠 만난다라는 얘기인 거니까 그럼 교점을 갖게 되는 그 상황부터 생각을 해보자고 교점을 갖게 된다? 그 얘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요 지금 R제곱이라는 원이랑 그 다음에 요 유리 함수는 뭐였어요? 얘는 지금 Y는 9X분의 1이었지 얘랑 지금 뭐 한 상황이다? 얘랑 지금 만나는 상황이다 즉 식으로 따지자라고 한다면 연립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쵸? 그럼 이제 어떻게 돼? 얘를 갖다가 이제 집어 넣어주면은 X제곱 더하기 81X제곱분의 1 얘가 이제 R제곱이 되는 거라고 근데 얘가 지금 뭐 되고 싶다? 걔가 최소가 되기를 지금 원하는 거죠 이거 오토가 언제 취해서 오는데? 자 보이세요? 우리가 선생님 굉장히 강조하는 부분인데 최소값을 물어보거나 이제 최대값을 물어볼 때 특히 어떤 경우에 두 수의 합이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그 두 수 자체가 항상 양수야 제곱식이니까 당연히 양수죠 더 중요한 건 뭐야? 곱이 만약에 일정하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무슨 부등식을 쓸 수가 있다? 최소값 구하는 데 있어서 산술기와 부등식을 떠올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쵸? 이거를 사실은 얘가 이제 접할 때인 거니까 이 점에서 접선을 구해야지 이렇게 구할 수도 있는데 우린 지금 문과 과정이기 때문에 사실 이 유리함수에 이제 접선을 구하는 건 쉽지가 않아요 그쵸? 또 다른 방법은 뭐 이제 이 유리함수 자체가 Y는 X라는 직선을 기준으로 대칭이기 때문에 뭐 그런 대칭점이 가장 볼록 튀어나온 점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더 그냥 있는 그대로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이거 이제 쓰자라는 얘기야 산술기와 최소값을 물어본다? 그리고 양수값이다? 그리고 곱이 일정한데 더하기에 최소값을 물어보고 있어 라고 한다면 산술기와를 꼭 떠올려주세요 그쵸? 그래서 생각보다 되게 많이 나옵니다 얘는 이제 어떻게 된다? 이 루트 안에 있는 것을 지금 곱하면 되는데 곱을 해주면 항상 뭐로 일정하거든? 81분의 1로 일정하거든 그 얘기는 상수값이 등장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때 최소값은 얼마가 된다? 얘는 이제 9분의 2가 얘가 뭐가 되겠다? 우리가 원하는 최소값이 되겠다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R제곱 자체가 이제 최소가 되는 그 상황 자체는 9분의 2예요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최소값은 이제 해결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최대값을 이제 가봐야 될 것 같은데 최대값은 언제일까? 마찬가지로 원을 점점점점 불려갑니다 점점점점 불려가다가 어디를 지났을 때 가장 반지름이 커질까? 이런 거 아니야? 사실은 이 0,0에서 입장에서 봤을 때 이 길이나 이 길이는 지금 같아요 그쵸? 그럼 얘를 지금 반지름으로 하는 이렇게 큰 원을 생각해 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때가 가장 크겠지 이것만 조금 더 벗어나버리면은 이 영역에 지금 점이 안 생기기 때문에 어떤 점을 지나야 된다? 이 점을 반드시 이제 지날 때가 가장 최대가 되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사실은 뭐 9,1이 아니더라도 이 1,9로 가셔도 답은 똑같게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거 또는 1,9를 지날 때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거겠죠 그때 이제 뭐 해주면 돼? X값 자체에 갖다 집어넣어 그러면 얼마예요? 걔는 81 그 다음에 Y에다 집어넣어 그러면은 1 그래서 우리가 구하려는 최대값은 얼마다? 82가 되겠다 이렇게 가는 거죠 네 다 했어요 그래서 이 값 자체가 이제 82가 되겠다라는 거가 돼 있고 문제에서는 이제 뭘 물어봤냐면 M 더하기 9, M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M 더하기 9, 스몰 N값은 얘는 82 더하기 여기다가 9 곱하면 얼마예요? 2가 되는 거니까 정답은 84가 되겠다라고 구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로그 방부등식 로그 부등식과 부등식의 영역을 이제 혼합되는 그런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절대값이 등장했다라고 해서 일단은 쫄지마 무조건 절대값 탈출시키면 돼 원리는 이겁니다 안에 있는 게 양수이면 그대로 튀어나오고 음수이면은 마이너스 달고 나오고 근데 이때 주의할 것은 로그 특히 로그 부등식에서 방정식이든 그때는 무슨 조건? 진수조건 꼭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그 케이스마다 영역 자체를 이제 그려가지고 이 영역을 그리겠다라는 아이디어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낸 거야? 문제에서 물어보는 값을 지금 잘 봤죠 얘가 X제곱 더하기 Y제곱의 최대값을 물어봤어 근데 쟤를 이제 우리가 있는 그 식대로 보지 말고 다른 의미로 바꾸면 어떤 의미라고요? 원의 방정식이라고요 그 얘기인 즉시 반지름의 길이의 최대치소를 구하면 됐었다라고 해서 영역을 좀 표시하면서 그래프를 통해서 좀 해결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오늘도 꼭 복습하시고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들 많았으니까 산술기와 부등식 이 파트도 꼭 잊지 않아줬으면 좋겠고 복습 꼭 하시고 오늘도 화이팅 힘내서 공부하시길 바랄게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To bexa